2003년 1월 6일로 갔습니다.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? 광안대교 없는 부산은 상상할 수가 없죠. 부산에 가면 거기 가서 사진 한 장 찍고. 그리고 거기서 또 불꽃놀이 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있어요.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죠. 그리고 세계인들도 알게 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. 그런데 광안대교는 처음에 왜 만들어지게 됐어요? 부산의 해운대 신도시를 건설하게 됐는데 부산 남천동에서 해운대 신도시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어진 달입니다. 1994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건설 사업비가 총 7,899억 원. 지금 가치로는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. 이것이 투입된 배형 프로젝트였습니다. 지금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사랑을 받는 대교인데 처음에는 이게 건설 반대가 되게 심했죠. 시에서는 돈 많이 든다고 반대하고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반대하고 그 주변 사는 주민들도 차량 소음, 내연, 경관을 망칠 수 있다고 반대하고 모두가 반대해요. 그래서 이 반대 때문에 건설을 못할 뻔하기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당시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 광안대교 건설이 확정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것 때문에 광안대교는 프랑스 에펠탑하고 비교되기도 하는데요. 공통점이 있어요. 둘 다 반대에 부딪혀서 흉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다가 현재는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도시의 랜드마크 관광지가 되었다는 점. 꼭 백조 같은 거죠. 두 번째 화려한 조명 때문에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명소다라고 한 이 두 가지 점이 똑같습니다. 뭘 하려고 하면 반대 세력은 늘 있는 건데. 이겨내야죠. 그게 꼭 필요하면 이겨내고 돌진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보세요. 지금 만들어져서 저게 부산의 교통량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관광 명소가 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대단합니다. 광안대교. 광안대교는 완공 후에 도심 교통량 완화에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. 개통 전에는 남천동에서 해운대까지 30분 이상이 걸렸는데 지금은 10분 이내로 줄었습니다. 또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광안대교 조망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. 부산 지역 아파트는요. 전국에서도 특이하게 광안대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. 보이면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질 정도인 거니까. 광안대교가 부산 집값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네. 또 이 광안대교는 지진과 태풍이 와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합니다. 당시에는 좀 생소했던 레진 설계를 도입했다고요. 착공하고 바로 뒤에 1999년, 1995년 1월에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이 발생해요. 담당 공무원이 일본에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왔고 그 당시에는 생소했던 레진 설계를 강화하게 됩니다. 광안대교의 다리발은요. 해점이 바다 및 1.5미터 깊이에 박혀 있어서 진도 9의 강진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. 또 바다 위에 건설된 다리는 당연히 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광안대교는 평균 풍속 45미터 최대 풍속 78미터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어요. 물론 초속입니다. 한 예로 2003년에 한반도를 강태했던 태풍 매미 기억나세요? 이거 대단했는데요. 이 태풍 때문에 광안리 해안가는 큰 피해를 받았는데 광안대교는 멀쩡했어요. 매미를 견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네요. 그때 제가 창원에 살았거든요. 아파트에 베란다가 날라왔어요. 그 정도로 셌는데 광안대교가 버텼다는 게 대단한 건데 아무튼 광안대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야경이잖아요. 다이아몬드 브리지, 그렇죠?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조명 때문이죠, 그게? 네, 이 어두운 바다 위, 어두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광안대교 야경 이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광 상품입니다. 전체가 7.42km 중에 4.5km 구간에 경관 조명이 설치돼 있어서 시간대별로, 요일별로, 계절별로 구분해서 10만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상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부산시가 개통 초기에 에너지를 절약하겠다고 해서 경관 조명을 끈 적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이 우리가 전기용을 모아줄 테니 다시 이걸 켜줘라. 반대했으면서. 이걸 끄니까 장사가 안 된다,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합니다.